모두 날 인정하게 될 거야. 파괴신 강림 의식이 최후의 순간까지 왔다. 어쩔 수 없어, 칼이벨! 루디! 루디! 에반, 너도 알지 않느냐?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! 아니야, 아니야! 이 위선장! 에반, 너도 알지 않느냐? 에반, 너도 알지 않느냐? 너넨! 미안하다, 칼인. 울지마, 에반. 함께 해줘서 고마워. 칼인! 안 돼! 결국, 이 세상은 구원 받았다. 수많은 영웅들의 희생을 대가로. 하지만, 온 세상에 파괴신의 흔적이 흩뿌려졌고,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. 이 마을이란 말이지? 하아... 파괴석은 어디 있는 걸까?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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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 파괴석이 발견됐다니까, 엄청 궁금했겠지, 뭐! 렌! 관장님께서 찾으십니다. 어서 복귀하자. 으이, 참... 저 아이... 좀 이상한데...? 저 쪽이야... 렌! 왜 그래요? 아니야! 가자! 어차피 혼날 거 실컷 구경이나 하다 갈 거야 지금 가면 잔소리 듣는 정도로 끝날 거예요 싫어! 아쉽 camino 끌 hö! 가자 여전히 물방담! 으아! 으아 Wald 이 절반은 ustedes 모자마자까지 들어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. 힛하던 라이브 차단은 세상에 안나져부터 되었습니다. 실루엣! 롯데리가 지금 너무 많아요! 롯데리는 중에서 처치하죠! 힛! 또 많이 trên 아스코 퇴치 приз. 공항 오싹으로 맞이하십시오! 네네, 퇴치! 저장 masters 도망가의 시정대. 아마 HP 1 부탁해 케이크 에하핳하여! 여기 있나? 뒤져 봐 나 소리가 이놈을! 왜? 잡고 있는 것 같고 장기 수격하는 효과 으어하아악! 으어악! 그윽! 으어악! 으악! 으으윽! 으윽! 저쪽에 파괴석이 보여요! 역시 파괴의 힘이 이끌려서 몰려온 거야 렌! 빨리 가! 저놈이 먼저 도착했다간 다 끝장이지 저의 뿌링이야! 끝장이지 렌! 한국의 시대가 어디 있냐? 이건 좀 지리탈구나! 서둘러야 돼! 서둘러야 돼! 다행이야! 아직 늦지 않았어! 코마야! 여긴 위험해! 어서 대피해야 어어! 퍽해! 不! 희미께라오는다 지멘장 약해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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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... 파괴의 힘을 정화한 거야? 넌 대체...